서울시는 내일부터 휴대전화 문자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경보를 제공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침투해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에 실행된 미세먼지 경보를 초미세먼지 경보로 전환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대기질 정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에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85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를 12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로 2시간을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